아... 여기... 안 켜져 있는데요? 네? 안 켜져 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저는...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풍풍이... 상상도 못한 정치... 풍화 2회 17 배웠네요? 왜 안 켜지? 정신 차려... 어떤 내용 배웠나요? 어... 저것은 뭐다... 뭐다... 뭐 그런 거? 자 어떤 모양이나 음식... 됐습니까?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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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됐어는 뭐의 줄임말이고? 됐어는...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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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랜만에 보네. 오케이. 써클의 뜻은? 써클의 뜻은 원. 원. 동그라미. 무슨 씨예요? 어... 이름 씨.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... 셀 수 있나 없나? 셀 수 있다. 동그라미 몇 개예요? 한 개. 한 개니까. 어어클. 네. 그 다음에 어어클. 내 뜻은 하나의 동그라미니까요. 여섯 가지 질문 중에... 여섯 가지 질문 중에... 오케이. 왓. 그렇죠.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...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... 저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내고요. 네. 저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... 저것은 무엇이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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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가까이 있는 항은? This This의 뜻이 뭐길래? 이것 그러면 이것들도 있겠네 이것들 That's 또 해야 돼요? These These 그러면 저것이 있으면 저것들도 있겠네 Tha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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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That's what? That's 뭔데 이게? 저것들 Those Those That those That those This these This these That those That those This these This these OK. That하고 these는 안 망길어봤자 안 망길어봤자 It Those하고 these는 안 망길어봤자 뭐라고요? They 자 이제 좀 알자 That's a triangle That's a triangle That's a triangle That's a rectangle That's a rectangle 저거 뭐니? 저거 직사각형이다 Watch that What's that? That's a triangle What's that? Yeah, triangle What's that? That's a triangle 저것은 무슨 음식이니? 저것은 무슨 음식이니요? What food is that? What food is that? 이즈같은 비동사가 붙어야 되는구나 저것은 무슨 음식이니? What food is that? 했더니 That's a pizza That's a pizza Hey, soup는 이름씨지만 셀 수가 없죠? 저것 무슨 음식이니? 저것은 수프야 What food is that? What food is that? 했더니 That's soup 수프 맛있는데 That's a cookie 쿠키 몇 개? 한 개 저거 뭐야? 저거 쿠키야? 저거 뭐야? What's that? What's that? That's a cookie 저것은 무슨 음식이니? What food is that? What food is that? 다 와 소다 네 소다 케이 콜라라고 할 뻔했어 콜라라고 할 뻔했어 수기 시험도 잘 짜주세요 잘했어요 훌륭한 교회 감사합니다.